자 음악성이 뛰어난 앨범의 이숙 가수님이 부릅니다. 종로연가 올 사람 없는데 올 사람 없는데 그 누굴 기다리나 저 가로등을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네만 사랑한다고 전부터 좋아했다고 그 말 그 말 전하지 못했네 종로에서 만난 사람 당신도 나처럼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올 사람 없는데 올 사람 없는데 그 누굴 기다리나 저 가로등을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네만 사랑한다고 전부터 좋아했다고 그 말 그 말 전하지 못했네 종로에서 만난 사람 당신이 나처럼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이 거리를 태어내려